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5월 5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요번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있을 거에요. 특히 시네벤치 점수가 싱글 점수든 멀티 점수든 어느정도 변경이 됐는데 이 중에 멀티 점수가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시네벤치 새로 측정한 값을 지워 넣었기 때문이구요. 이 값은 K4존을 참조했습니다. 위기에 인테리어 한 내용 한번 영상 보시면은 왜 제가 이번에 멀티 성능 값을 조정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직도 이 영상 못 보신 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5월 CPU 가성비 비교표 시작하겠습니다. 상위 제품끼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1등 2등 3등 그리고 5등 여기까지는 사실상 라인업에 겹치는 애들이죠. 13700KFK 그리고 14700KFK 입니다. 요중에 가격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싼 놈은 없어요. 대부분 다 50만원 중반 정도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하신다면 14700KF 사시는게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내장그래피가 없지만 성능은 K버전하고 동일하고요. 13700KF 보다는 확연하게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요 4중에서 고른다 보면 그냥 요거 선택한게 맞겠죠. 나머지를 한번 보자면은 14700KF가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 떨어지죠. 근데 가격대는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50만원대, 70만원대. 그렇죠. 요 밑에는 아예 볼 필요가 없을거고 요렇게 그어서 요 위에 라인업 보자면 음... 지금 14900KF가 원래 전력제한 해제가 되어있는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당연히 14700KF보다 높은 멀티 성능을 보였는데 요번에 베이스 라인 업데이트 된거 그거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그러니까 수명상 문제없게 쓰려고 그걸 적용하시면 멀티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싱글 성능은 더 좋지만 멀티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줘도 준 만큼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논케이 프로세서는 그냥 지금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인텔 논케이 프로세서 다 싹 베이스 라인으로 쓸거면은 싹 다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이제 좋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인데... 아... 애매하죠. 분명히 성능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146%나 150%나 154%나 얼마 차이납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게 158%인데 따지고 보면 딱 10% 차이죠. 요걸 100으로 만들면 요거는 한 110%쯤 되는거죠. 10%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20만원 이상 더 투자해야 돼요. 쿨러에도 조금 더 투자해야 될 것이고 보드에도 조금 더 투자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40만원이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i9은 전부 다 가성비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i7 한 제품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특이하게 7900X3D가 추천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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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서 이제 살만한 가격대까지 왔는데다가 이 제품이 비교적 저전력의 저 발열 제품이라서 쿨러나 보드를 좀 싼 걸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런데다가 얘는 베이스라인 같은 거 없죠. AMD는 지금 이슈가 없거든요. 그래서 멀티 성능이 이제 와서는 준수해 보이는 거죠. 상대평가니까요. 인텔 전부 다 멀티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 AMD의 멀티 성능이 준수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랑 비교해 보면 전력소비랑 비슷한 다른 i7들 케이가 안 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더 멀티 성능이 준수해 보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총 등수 4등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겹치는 i7 라인업에서는 당연히 제일 괜찮은 14700KF 쓰시는 게 맞고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보고 싶다. 나는 이제 보드를 차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치면은 이걸로 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AM5 보드 사신다면 다음 세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은 이제 보드가 바뀌어요. 인텔은 업그레이드가 안되겠지만 7900X3D를 간다면 차후에 9900X3D 같은 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산다면 이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성비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7800X3D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지금 보면 또 나쁘지 않죠. 가성비 나쁘지 않고 게이밍 가성비는 1등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만한 값어치가 현 시점에도 있고요. 7900X3D는 가성비 등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가성비라 부르기엔 좀 비싼 제품이니까 일단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14700KF 7900X3D가 여러 용도로 쓰기 좋은 CPU들이고 나는 게임밖에 안 즐긴다. 거의 대부분 게임만 하고 간단한 사무용도 정도로 추가로 쓴다. 그럴 때는 7800X3D 선택하시는 게 이 하이엔드 구간에서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퍼포먼스 라인업 한번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더 처참해지긴 했는데 일단 얘도 가성비 좋은 순으로 긁어서 봅시다. 통째로 다 보자니 내용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딱 보기 편하게 가성비 좀 좋은 애들만 딱딱딱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한 이 정도가 가성비가 좀 괜찮은 애들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봐도 얘가 멀티 성능은 높긴 하지만 게임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쓸 바에는 뭘 쓰겠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7900X3D는 아 3D가 아니죠. 7900X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 그때는 최선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경쟁사보다 나은 멀티 성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용도 빼고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19등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900KS 단종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어요. 쭉쭉 넘어가고 5700X3D 아직도 AM4 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내렸기 때문에 게이밍 가성비는 괜찮고 멀티 성능 가성비는 그냥 평이하고 총 가성비 5위 정도로 쓸만합니다. 7900X, 7700X 얘네들 봤을 때 7700X는 거의 품질에 가까우니까 넘어가고 7900X는 7900X3D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저 같으면 돈 좀 더 주고 7900X3D를 갈 것 같고요. 그리고 12900K 50만원 주고 이거 사는 거 좀 호구 같죠? 누가 봐도 40만원 주고 14600K를 사면 별 차이 안 나는 성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멀티 성능은 심메프로 차이지만 이쪽이 싱글이 더 좋고 게임 성능이 더 좋으니까 상세된다고 봤을 때 40만원짜리 공량을 커버되는 아이파이브 쓰는 게 좋다. 맞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7900X, 7900X는 저전력으로 나쁘지 않은데 그냥 가성비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리고 7700X, 7700X는 가성비 4등이죠. 요거는 이제 추천목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4600KF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임 성능은 솔직히 조금 처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높지 않은 그래픽을 쓸 때는 게임 성능이 비등비등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다가 싱글 성능이 좀 처지는 거 이 정도는 10% 정도고 100%에 인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낄 거에요. 멀티 성능이 살짝 처지는데 그만큼 가격이 싸고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이 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7700X는 저전력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7500X보다 조금 나은 제품을 원해요 하면 7700X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쿨러랑 보드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연하게 나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니까요. 게임 성능도 소폭 높아지고 이 정도쯤 돼야 차이가 나지 어설프게 7500X보다 나은 거 쓰겠다 7600X 별 차이 없죠. 게임 성능 2% 차이가 체감이 되겠어요? 멀티 성능 1% 차이가 체감이 되겠어요? 안되죠. 7600X 게임 성능 한 5% 차이나죠. 5% 차이나고 그 높은 사양의 글카가 아니면 3% 밖에 차이 안나요. 솔직히 이 정도면 4070Ti나 4070 슈퍼 쓸텐데 그러면 한 2% 이렇게 차이 나겠죠. 그런 차이 나고 멀티 성능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별로 차이 안나죠. 멀티 성능 지금 봤을 때 수치상으로 여기서 한 4% 가까이 차이 나니까 실제로 한 이거 100분위로 따지면 100 대 105 정도 되겠죠. 생각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7600X 7600X는 같은 라인업이라 보고 이 중에 가성비 좋은걸 쓰는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한들 이것들은 빼고 빼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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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겠죠. 나머지 금전 라인으로 다 죽었잖아요. 갈 만한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하면은 이 i5 계열의 멀티 성능 논케이버전 얘네들도 다 떨어지거든요. 얘네들이 좀 전력 제한이 빡빡에 걸려있어서 이것들도 다 떨어져서 이제와서는 7500F보다 멀티 성능이 확인이 좋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에요. 조금. 맞죠? 그래서 이거 뭐 가성비 있게 멀티 성능 좋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예전에 i5 논케이버전을 가끔 추천하곤 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쌌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7700F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업들 살 바에는 돈 조금 더 주고 7700F 쓰세요. 7700F가 보시다시피 보드가격 조금 더 싸게 가져갈 수 있고 CPU가격 동일하고 멀티 성능 얘들보다 좋아요. 맞죠? 멀티 성능 얘들보다 좋고 빠릿함 크게 차이 안나고 게임성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7700F 가시고 이제 i5 14500 13500 13600 뭐 이런거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4400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시고 요거 요거 요렇게 좁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7700F가 이렇게 추천받을 제품이 아닌데 결국은 지금 인텔의 CPU 이슈로 베이스라인 옵션이 있는 보드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적용되는 보드를 쓴다면 보디 성능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얘네들 추천보다는 이쪽 추천이 더 좋다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는 그걸 제외하고는 저번 달하고 동일하니까 고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은 비교적 10만에서 20만 정도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퍼진해 있는데요. 여기 일부러 7500F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여전히 1등은 5600이에요. 2등은 5600X일 거고요. 그러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얘네들 가성비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다른 것들에 비빌 수가 없어요. 심지어 5600X하고 5600X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5600X 2등인데도 가성비 차이가 5600X하고 너무 많이 납니다. 3등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1등 3등 이렇게 비교해봐도 가성비 차이가 좀 심합니다. 심한데 그래도 죽어도 난 인텔에다 하시는 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12400F 쓰시고 그 경우 안 이상은 5600X세요. 5600X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FHD 게이밍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용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영상편집급 아닌 이상 대부분 사무용도로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이 두 개고요. 그 중에서 5600X이 확실히 가성비 좋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면 좋고요. 한 100만원에서 70만원 예산의 견적은 이 CPU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꼭 인텔에다 하시는 분들 12400F 보시고요. 비교적 성능차이는 얼마 없는데 가성비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5 13400이나 14400은 현시점에서 더 이상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가 베이스라인으로 성능을 재면은 멀티선이 생각보다 얼마 안 올라가요. 맞죠? 52%에서 65% 올라가는 거 진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런 것을 바에는 7500F 수죠. 7500F가 62%인데요. 얘네들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3% 결국 이거 100분율로 따져도 8%, 7% 차이일텐데 예를 들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인텔 이슈가 꽤나 심각한 이슈인 겁니다. 해결할 방법은 있지만 그걸 해결하려고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베이스라인을 걸어버린 순간 멀티 성능이 너무 큰 폭으로 떨어져가지고 유저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성능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리콜 박아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좀 더 성능이 덜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 i5 추천 자체가 K버전 빼고는 안 하는게 맞습니다. 쭉 제끼고 이런 전세대 하이엔드도 가슴이 너무 떨어지죠. 이런거 쓸 이유가 없죠. 이런거 쓸 바에 조금 위에 올라가면 14700KF 쓰는게 훨씬 높은 성능입니다. 지금 여기 80%대 높아 봤자 110%의 멀티 성능인데 얘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 100% 104%죠.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기 라인업 쭉 다 빼고 딱 보면은 결국 이거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메인스트림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로우엔드나 엔트리 급인데요. 여기는 제가 평소에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코어급이거든요. 4코어급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솔직한 말로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좋을 수가 없고 지금 여기 5600KF 끌어내린다 해도 가성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나거든요. 여기 1등이 4439원이죠. 여기 4677원인데 얼마 차이 아닙니까? 진짜 얼마 차이 안나요. 돈 약간만 보태면 바로 6코어 갈 수 있는데 굳이 12100F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3만원만 더 투자하시면 5600F로 갈 수 있습니다. 3만원만 더 투자하시면 3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 2만원만 더 투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2100F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5600G 같은 경우는 내장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안 달고 게임 용도가 아닌 좀 고사양 사무용 포토샵도 간단히 즐기고 즐긴다고 해야 되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엑셀 같은 것도 좀 파일이 용량이 큰 거 그런 거 열어볼 때는 5600G 쓸 만하고요. 4650G는 5600G의 약간 열화 버전입니다. 조금 더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인데 요것도 저렴한 맛에 쓸만한 사무용 제품입니다. 일단 CPU 가격이 한 4만원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추천 목록에 빼지는 않겠는데 여기는 솔직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지금 와서는 요것도 추천 목록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빼도 될 것 같고 워낙 가격이 붙었습니다. 5600G 너무 내려와서 빼도 될 것 같고 14100G이나 13100G을 추천하거나 사시는 분들 가끔 보이는데 이거 12100G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이만큼 비싸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F버전 간다고 하는데 16만원 하던데 지금 게임 성능 어때요? 게임 성능 거의 차이 없죠. 여러분 4060Ti 쓴다고 한들 1% 밖에 차이 안납니다. 1% 밖에 차이 안나고 멀티 성능 같은 것도 2% 차이면 사실상 없는 수준이고 이게 100분율을 바꾼다고 하는데 4% 5% 밖에 차이 안나죠. 싱글 성능에 빨리 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12100G도 빼자고 그러는데 그보다 가성비 안 좋은 이 위에 급들은 당연히 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급들도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최악이 이쪽 거 선택하는 건데 얘네들 중에 가성비 좋아 보이는 모델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고 사실은 가끔 봤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 성능이 너무 구립니다. 원래 3050 정도에서는 게임 성능 차이가 안나야되는데 3050에서 11100보다도 10% 성능이 떨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제품은 게임 용도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3060, 4060에서도 게임 성능이 10%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찾아볼 필요 없어요. CPU 가격이 싼다 한들 그 싼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얘기했던 추천 이유 여기에 다시 한번 주석으로 달아놓고 설명해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씁쓸하네요. 인텔이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보여줬던 그 성능 대비 지금 안정적으로 쓰려고 낮춰진 전력 제한치 베이스라인으로 쓴다면 이렇게 큰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알게 된 이후로는 인텔 제품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여전히 쓸만한 제품은 14700KF 그리고 얘가 253으로 전력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600KF 아 400점이면 한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AMD가 추천이 됐습니다. 5600 7500F 7700 거기다가 7800CD 7900CD 게다가 보드까지 가지고 있다면 AM4 그러면 5700CD까지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는 AMD가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될 거라 생각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 편은 얼마든지 다운받아 가셔도 되고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출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양한 의견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달릴지 오묘한 표정 짓고 있죠. 갑니다. 빠이빠이.